인터컨테넨탈 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점심식사로 부패식사를 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호텔과는 달리 인터컨테넨탈 호텔 코엑스 지하주차장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많아서 주차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하 3층에 주차하고 1층에 있는 브레스리 부패식당으로 향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인터컨테넨탈 호텔 코엑스 구청 부패식당 브레스리에서 오늘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페 점심식사 오늘 예약으로 안쪽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1층으로 가져온 냄눈입니다. 먼저 자정 먼저 야채를 먹겠습니다. 요리할 것입니다. 겨우 아이스크림 가벼운 냄іт 요리할 것입니다. 조리도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이번에는 폐쎄텔입니다. 아주 먹은 빅스로운 게임묘 이거는 게임묘 먹어봐라 먹 стороны 인형 먹으러 갔습니다 먹으러 가고 Punta 어떠세요? 엔 멍청이 hing 상 послед 먹으러 가고 이번에는 보거셋병입니다. 보거를 이용한 각종 요리들은 이번에는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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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n시 urgent. 45분 Spirit 30분 아시지만 10분 정도 10분이.. 30분 이유는 요 30분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하 3층으로 기록했습니다.